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아주 짧지만 세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초간단 영어 회화이지만 쓸모가 정말 많은 문장들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해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울 30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 I have been busy 라고 하는 처음 보는 표현도 있고요. There's no doubt. It smells good. I'm the oldest. 등등 쓸모가 많은 30개의 문장 여러분이랑 천천히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 like both예요. I도 알고 like도 압니다. both만 알면 되겠죠. both 뭐죠? 우리 저기 두목하는 그건 both고요. b-o-s-e고요. 여기 있는 both 하면요. 두 개 다 양쪽 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뭐가 더 좋아? 여러분, 뭘 더 좋아하시죠? 아, 저는 두 개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짬짜면을 먹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아니면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둘 다 좋아. I like both.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both. 그래서 이 both라는 표현은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회화하신다면 자주 이제 맞닥뜨릴 표현들이고 I like both. 깔끔하잖아요. 뭐가 좋아? 둘 다 좋아. I like both.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따라해 오겠습니다. I like both. I like both.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이게 사실은 우리 오늘 배울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현재 완료 형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보다 미국에는 시, 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외국말보다 더 색깔 같은 감성적인 표현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들어봤었어요. 뭐, 노랗다, 옐로우. 영어로 옐로우잖아요.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뭐 되게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말은, 영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시간을 표현하는 데 조금 더 민감한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배운 거는 과거, 현재, 미래만 배웠어요. 근데요, 이런 시제가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쭉 해온 걸 나타내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완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현재 완료 배우고 나서 저도 사실 학창시절에 이걸 쓰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완료를 여러분께 강의를 할 거예요. 문법 시간에 강의를 하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이렇게 맛을 여러 번 들여놓고선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면요. 이 현재 완료 형태는 항상 have라고 하는 동사랑 같이 써요. have은 뭡니까? 가지다. 맞아요. have랑 뒤에 b-e-e-n이라고는 have, been 이 짝꿍을 이룹니다. 이게 비동사 m-r-is가 변화한 형태인데, 잊으세요. 그냥 그동안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그동안 바빴어요. 이 문장 그냥 외우세요. 이 문장 외우시고 차근차근 다음 시간에 또 이거 나오고, 그 다음 시간에 나오다 보면 느낌이 와요. 그동안 바빴어요. 어떻게 합니까? I have been busy라고 해요. 자, 새로운 개념입니다. 영어 원래 배우셨던 분들은 현재 완료 뭔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땠어? 라는 내 상태를 나타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have been 이에요. have been busy. 볼까요? I am busy. 나 지금 바쁜 거예요. I have been busy. 한동안 바빴던 거예요. 그죠? 자, 이 차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바쁜 거랑, 그간 바빴던 거랑, 일주일 동안 바빴던 거랑 다르죠? 자, 그동안, 그간, 한동안 바빴다고 표현할 때 I have been busy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되게 진짜 큰 발자국 나간 거예요. 이거 제가 문법적으로 머지않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 have been busy. I have been busy. 이 I have를 자주 쓰다 보니까 ha 없애고 I've, I've, 어, I have에서 해 빼버리는 거예요. I've been busy. 라고도 해요. I've been busy. 이렇게. I've been busy.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live me alone 있어요. live me alone. 자, 우리가 live라는 뜻이 뭐 뭐 있었죠? 한 개는 이제 아실 거예요. live, 멀리 떠나라. live 어디서 떠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리뷰의 두 번째 뜻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live, 1번 떠나다, 2번은요? 남겨두다예요. 남겨둬. live me, 날 남겨줘 어떻게 해요? alone, 혼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좀, 그러지 마. 나 좀 혼자 또. 혼자 있고 싶단 말이야. live me alone. 그죠? 나를 남겨도 혼자. 자, 이거요. live me alone. 이 표현 정말 많이 쓰고 live란 뜻을 알아두기에, 두 번째 뜻 알아두기에 굉장히 적절한 문장이죠. 따라해볼까요? live me alone. live me alon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could be better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 단어로 된 영어회와 10강에서 첫 번째 문장이 couldn't be better 였어요. 기억나십니까? couldn't be better 뭐죠? 어, 제가 그때 요런 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까먹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could be better 갖고 올 거예요. couldn't be worse도 갖고 올 거예요 했거든요. couldn't be better.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상황이죠. 정말 좋은 상황이 이야,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냐? 정말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바로 couldn't be better예요. 그러면 could be better는 뭘까요? 더 좋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죠? could not이 더 좋을 수 없었으니까 더 좋을 수 있어. 그럼 뭐죠? 약간 애매한 거야. 그냥 사실 뭐 잘 지내냐? 물어봤어요. 어, 뭐 그럭저럭.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을 여지가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아. 그죠? 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어떻게 잘 되고 있어? 그냥 could be better.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그냥 저 잘 될 여지를 가지고 있어. 보통이야. 그럭저럭이야.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could be better예요. 그래서 누가 how are you? 물어봐도 could be better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을 때 couldn't be better. 그냥 그럭저럭 could be better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따라해보시죠? 그냥 그럭저럭이야. could be better. could be better.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친절한 대학은요. 여러분께서 봐주시는 광고 수익이랑 여러분께서 후원해주시는 자율 수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실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 공지한다는 게 이번 달에도 벌써 23일 24일 거의 연말 월말이 돼서야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율 수업료가 뾰우 많이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그냥 그동안 마음에 이지쌤한테 언제 한 번 감사의 마음에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나 아우, 이지쌤 강의 너무너무 도움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가고 있죠. 자율 수업료로 자율 수업료 후원해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날 것 같고요. 네, 많이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강의해야죠. 자, 첫 번째 문장은요. Are you there? Are you there? 어떤 뜻일까요? 어, are you there? 자, 어, 이거 보통 그거예요. there 어, there 거기에 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there is, there are 할 때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요. are you there? 하면 너 거기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장소 there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 무슨 뜻이냐?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너 거기 있어? 거기 있니?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음, 펜션 같은데 복층으로 된 펜션 있잖아요. 그 밑에 층에다가 야, 거기 있냐? 나갔어? 거기 있어? 할 때도 are you there?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음, 통화하다가 통화가 잘 안 들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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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를 외국에서는 are you there? 그죠? 전화기 건너편 고기에 are you there? 너 거기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릴 때 어, 받고 있니? 전화 받고 있어? are you there? 거기 있어?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 문자 같은 거 카카오톡 같은 걸로 할 때 뭐, 예를 들면 점심 1시에 어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야, 너 거기 있어? 그죠? 먼저 도착했냐는 이야기죠. 너 거기 있어? are you there?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은 무궁무진해요. 거기 있어? 거기 있지? 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are you there? 되겠고요. 자, 전화처럼 따라해보겠습니다. are you there? are you there? 좋아요. 제가 약간 어려운 표현들을 앞쪽에 많이 밀어놓으니까 앞쪽에 어떻게 집중을 빡 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I hope not 예전에 혹시 I hope so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I 나는 hope 희망해요. so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이 so so 하면은 우리 뭐 정말로 아름다워 so beautiful so pretty 정말 잘생겼어 so handsome 으로 쓰기도 하고요 iso가 그렇게 라고 쓰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I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해 I hope so 그러길 바래 근데요 그거랑 반대요. I hope not 아 그러지 않길 hope 희망해 그러지 않길 바래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야 내일 우리 저기 캠핑하러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내일 눈 온대 하 I hope not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죠? 야 내일 우리 저기 저기 뭐야 야유회 가기로 했는데 내일 미세먼지 장난 아닐 것 같아. I hope not 그러지 않길 바래. 그죠? 그리고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우리 내일 팀장님 안 계셔서 일 안 할 수 있겠다. I hope not 아 진짜 그렇게 안 되길 바래. 와 같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희망할 때 그러지 않길 바래. 네. 아시겠죠?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 hope not I hope not 좋아요. 그 아래는요. There's no doubt There's no doubt 우리 배웠습니다. 뭐가 없다. There is There are 가지고 뭐 표현했죠? 존재를 표현했어요. There is a doubt 강아지가 한 말이 있네요. 강아지 없어요? There is no duck 하시면 돼요. No duck 그죠? 그래서 There is no doubt 제가 doubt 라고 했는데 이 doubt 라는 것만 아시면 이거 해석하실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이 doubt 라는 거는요 의심 이라는 뜻이에요. 의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이거 물건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심 doubt 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알아두실 거는요 이거 읽으면 doubt 라고 읽고 싶어요. doubt 그죠? bt 있잖아요. 근데 요거 doubt b는 발음이 안 납니다. 어 이 ou는요 아우 아우 발음이 나요. 우리 마치 house 할 때 ou가 아우 발음 났던 것처럼요. doubt 비바람 안 나고 house 의 오유처럼 아우 발음이 나서요. doubt 의심입니다. 이 단어 외워야 됩니까? 어 그냥 한 번 봐 두시고요. 중급 정도 가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there's no doubt 의심이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내지는 더 쉽게 한국말 바꾸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때는 뭐죠? 확실해. there's no doubt 의혹이 한 점 없다는 거죠. 자 저런 가체만 따라해볼까요? there's no doubt there's no doubt 좋고요. 그 아래요. need anything else 이거 아마 do you need anything else 였겠죠? 문장이. 하지만 이제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do you 빼버린 거예요. need 필요합니까? anything 어떤 것 else 또 다른 이요. else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뭐 식당에서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식당에서는 need anything else 되게 이제 이런 캐주얼한 식당 그러니까 캐주얼 형식을 갖추지 않은 뭐 아주 편한 식당에서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 정도로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격식 갖춘 식당에서는 어 문장 다 쓰죠. 아니면 친구 집 같은 데 갔는데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자로 놀러 왔어요. 자로 놀러 오면 별로 안 챙겨줘도 되겠죠. 뭔가 엄마한테 온다고 집에서 쫓겨났거나 와이프한테 혼나서 쫓겨나서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너무 불쌍해 보여. 소파에서 자는데 야 너 더 필요한 거 없어? need anything el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뭐 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물어볼 때 need anything else 해주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need anything else need anything else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시면서 쌤 이거 배울 때 너무 너무 재밌고 좋은데요.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제 강의 중에 계속 복습을 좀 끼워 넣어요. 그리고 이 세 글자 영어 회화도 이 세 글자 영어 회화가 끝나는 날 어떻게 복습 한꺼번에 쭉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지금까지 여덟 문장 배웠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I have been busy 뭐요? 지금 바쁜 거 아니고 그동안 바빴어 I have been busy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여기서 이제 좀 쉬워요. 이제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어,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우리 그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살다가 잠깐 살다가 뭐 산 것도 아니죠. 잠깐 거기서 학교 잠깐 있다가 교환학생 갔다가 한국 들어올 때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뭘 먹고 싶니 해서 꽃게탕이에요. 얘기를 했죠. 꽃게탕 탁 한국에 왔는데 집에 탁 들어오는데 꽃게탕 냄새 팍 It smells so good Good 그쵸? 아, smell 하면 냄새 난다는 거예요. 어, 냄새? 냄새는 좀 안 좋은 느낌이죠. 향, 향이나 향기 같은 건 난다는 거죠. 코로 들어오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어때요? Good입니다. It 그거 냄새가 좋군. 왜 smell 아니고 smells 됐죠? 그쵸. 이 뒤에는 원래 S 붙이죠. 자, 와우 냄새가 좋네요.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혼잣말로 하셔도 되고 너무 칭찬할 때 냄새 좋습니다. It 그 사람이 뭔가 요리하고 있어. It smells really good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자, 고화를 보면요. We are the last We are the last 어, last 하면 뭐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어, 뭐 마지막이라고도 쓰이고요. 마지막 의 라고도 쓰이고요. 그래서 We are the last 하면 우리가 마지막이군요. 어, 우리가 저기 뭐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입장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표를 끄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주문한 사람들 식당의 마지막까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아, 우리가 마지막이구만. We are the last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We are the last We are the last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How was that? How was that? 이거 좀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how가 참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그죠?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뭐예요? How are you?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How are you? How was you? 로 바뀌면 뭐죠? 과거. 예를 들면 How was your day? 너 오늘 하루 어땠어? 그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씁니다. How was that? That 뭐예요? 그거? 어땠어? 그러니까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그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야, 근데 그거 그럼 그럼 그거 어땠어? How was that? 그죠? That, 그것. 우리나라 말로 똑같아요. 그것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건 그것. 아니면 How was it? 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사람을 만났든 어떤 걸 샀든 어떤 걸 맛봤든 야, 그거 어땠어? How was it? 내지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면 How was tha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How was that? How was that? 좋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도 좀 여러분 해석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거 on time이라는 거 제가 다섯 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I'm on time 자, on time 하면 시간이 있는데 시간 on 뭐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 on time은 사실은 정시에 라는 뜻인데 어, 우리가 죄송합니다. 어, 코가 막 갑자기 간질간질해서 시계에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지 않고 시간 그 위에 팍 온 거예요. on time 정시에 제때 잘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 are on time 하면 뭐예요? 어, 너 제때 잘 왔어. 너 정시에 왔어. I'm on time 나 정시에 왔어. 정도 표현이 되겠죠? 이 on time 아시면 돼요. 따라해볼까요? I'm on time I'm on time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it's all over it's all over it's over 하면 뭐예요? over over도 뜻이 많아요. over 전치사로 쓰여서 어디어디 위에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over 근데 이게 끝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over 어 오버 우리 그렇잖아요. time 오버 시간이 뭐예요? time 오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야 이거 3분만에 풀어? 3분 땡 하면 time 오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오버가 바로 이 over 에요. 그래서 it 그것은 over 야 그거 끝났어. it's all over 뭐예요? or 다 그거 다 끝났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추진했던 참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망가지면서 여기 있는 거 다 그냥 망가진 거예요. 속상해. it's all over 이런 식이죠. it's all over 아니면 뭐 어쨌든 끝이 있는 무언가에 아 이거 다 모든 게 다 끝났어. it's all over 따라해볼까요? it's all over it's all over 자 반복교육의 학습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let me finish 여러분 저랑 같이 let me 엄청 배웠어요. let me check let me think let me in let me talk 뭐예요? let me let me 내가 어떤 거 할 수 있게 해줘. 이쁘게 하면 내가 할게요. let me finish finish 끝내다요. let me finish 내가 끝낼 수 있게 해줘. 아니면 내가 끝낼게 정도의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딱 끝나기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끝내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끝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let me finish 내가 끝낼 수 있게 해줘. 그쵸? 아니면 뭔가 영화 같은 데서 그 복수를 해야 됩니다. 내 이놈 내 잡아다 왔어요. 이제 이 녀석을 빵 처형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처형하는 사람이 아니라 딱 그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와서 내가 끝내도록 하지. let me finish 빵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끝낼 수 있게 해줘. 내가 끝낼게 라는 느낌이고요. let me 잘 아시겠죠? let me finish he looks good he looks good look 보다 아니면 어떻게 보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he looks good 은 뭘까요? 그는 good 보기 좋다. 그러니까 뭐 야 그 남자 보기 좋더라 음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거죠. 사람을 조금 잠깐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장인 장모님이 딱 뵙고 왔어요. he looks good 뭐 성실하고 착하고 괜찮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 남자가 he looks good 하면 그 남자가 잘 본다가 아니라 looks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그거 뵌 거 기억나세요? you look amazing 너 오늘 amazing 진짜 짱이야. 오늘 정말 예쁘고 멋있어 보인다 you look amazing 있었어요. 여기는요 he looks good 아 걔 좋아 보이더라 정도를 해볼 수 있겠죠?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he looks good he looks good 좋습니다. 자 그 밑에는요 it's my job it's my job 그거 제 직업이에요. 아니면 job 하면 어떤 할 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어 그래서 음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당연히 내 일을 한 것 뿐인데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럴 때 it's just my job 그거 그냥 내가 할 일이에요. 아니면 그거 내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it's my job to 붙여서 뒤에다가 동사마켓 해서 문제를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쌤 정말 건강관리 잘하세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많죠. 종호의사수함도 하고 있고 요것도 채널 유튜브 채널 두 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고 저기 어 이 영어 진짜 아예 처음부터 문법적인 좀 토대 아예 순서대로 쫙 해서 커리큘러로 만들어서 제가 영어 강의도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나중에 오픈할 건데 음 그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걱정해주시는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It's my job to teach English. 어 영어 가르치는 건 그냥 제 일이에요. 제 일입니다. 제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It's my job 따라해볼까요? It's my job It's my job 좋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Bring the key Bring the key 예요. Bring 뭐예요? Bring 가져오다 Bring the umbrella Bring the umbrella 어 저기 우산 갖고 와 그런 뜻이죠. 자 Bring the key 그 키 좀 갖고 와 우리 호텔 갈 때 호텔 호텔에 키 놓고 문 닫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앗 차 로비 가서 달라고 하거나 거기 하우스키피핑 하러 돌아다니신 분들께 아주 죄송한데 이러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키 좀 갖고 올래? Bring the key 해주시면 돼요. Bring 가져오다 따라해볼까요? Bring the key Bring the key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Who is that? Who is that? 저 사람 누구야? 그죠? 어 그래서 Who 하면 누구야? That 저거 저 사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야? Who is that?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 사람 누구지? Who is that? Who is that? 좋습니다. Who is that 정도? Bring the key 정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만드실 수 있나요? 있으리라고 했고요. 그 아래 보면요. It's my turn It's mine 그건 나의 라는 뜻이죠. It's my life 이런 노래도 있어요. It's my life 이거 내 인생이야 그거 내 인생이야 라는 이야기죠. It's my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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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턴 보통 우리가 동사로 쓸 땐 turn 뱅글뱅글 도는 거 turn 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뭐 예를 들면 순서를 돌아가면서 서로 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윷놀이 같은 거 순서 한 바퀴 돌면 다시 내 차례가 됩니다. 그죠? 턴 내 차례란 차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It's my turn 하면 이거 내 차례입니다. It's your turn 이번엔 당신 턴이에요. 당신 차례예요 라는 문장으로 쓸 수 있고요. 따라해볼까요? It's my turn It's my turn 좋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은요. No I'm not No I'm not 자 이건 사실 대답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대답인데 이건 이제 좀 잘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비동사로 질문하면 비동사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 너 바빠? 아니 안 바빠. 이런 거 대답할 때 비동사 Are you busy? 했기 때문에 비동사로 안 바쁘라고 얘기할 때 No I'm not 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뭘로 물어봤죠? Do you Do you Love 그러니까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를 물어봤을 때는 No I'm not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No I Don't 로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비동사로 질문했을 때 내가 아닐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되니까 No I'm not 제가 물어볼게요. Are you happy?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Yes I am 해주시면 돼요.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이세요? Yes I am. Are you Japanese? 일본 분이십니까? No I'm not. I'm Korean 하시면 되겠죠. Are you American? 미국 사람이요? No I'm not. 그죠? 왜 I'm not 이요? Are you 해 주시면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Are you a student?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Yes I am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요 아니에요 No I'm not. No I'm not.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She mentioned it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mention 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mention 하면 어떤 걸 언급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 바로 mention입니다. 그래서 이 mention 뒤에다가 우리 딱 봐도 이 D니까 뭡니까? 과거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She 그녀가 mentioned 언급했습니다. 뭐를요? it 그거를요. 그래서 그녀가 그걸 언급했어요. She mentioned it 여기서는요 여러분 그냥 이 mention 이라는 단어 한번 눈, 도장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She mentioned it She mentioned it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해석해보세요.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There is는 있다죠. Nothing은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There is nothing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There is 가 이미 어떤 걸 존재하다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There is 뭐 There is a dog 강아지를 뒤에다 붙여줬을 땐 강아지가 존재한다는 건데 There is nothing 이요. Nothing 없는 것이 있다. 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거 줄이면 There is nothing 어 표현이 많아요. 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내 방 뭐 좀 가봐 뭐 가봐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어 저기 여보 사과주스 어디 있어 거기 냉장고 안에 있어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쓸 수 있는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좋고요. 그 아래 보면요 I'm the oldest 라는 문장이 있어요. 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배운다라고 했던 우리 한국 문법에서 말하는 바로 최상급 표현이에요. 어 그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반에서 가장 큰 아이 The tallest boy in my class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 그 이 무리 중에서 우리 반에서 가장 큰 아이나 가장 큰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큰 녀석은 몇 명 있어요?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하늘에 떠 있는 달 앞에 The 붙이죠. The sun The moon 이라고 하죠.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 가장 이거 old 라고 한 나이 라는 말 뒤에다 est 붙여서 가장 나이 든 이라는 표현을 만든 거고 그 앞에는 더 가 붙어요. 왜요? 뭐 열 명이 뭐였어요?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he oldest 라고 읽히고요. 이 최상급 표현도 나중에 여러분 문법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고요. 뭐 그냥 한번 난 제가 여기서 나이가 많아. I'm the oldest 정도 느낌만 알아두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I'm the oldest I'm the oldest 그 아래는요 get to work get to work 보통 우리 그냥 일하다 work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get이라는 동사가 어떤 느낌이냐면 없던 걸 좀 생기는 느낌? 음 그래서 그냥 흔하게 흔히 일하러 가다 라는 말 일을 work 라고도 하지만 get to work 이라고 해요. get to work 일하는 곳으로 내가 get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get to work 하면 이게 사실 work 그냥 하나만 쓰는 것보다 더 자주 나올 텐데요. 그냥 별다른 뜻 없다. 일하는 걸 얻다가 아니라 그냥 일하러 가다 라고 편하게 해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get to work get to work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는 첫 번째 문장은요. it to having 자 여러분 우리 그래요. it's heavy 하면 이것은 heavy 무거워요. 가벼워요 뭐죠? 대답해 보세요. 가벼워요. light 아 잘하셨습니다.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light 가벼운 건 light 무거운 건요. heavy 해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라고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대로 말해보세요. 정말로 무거워 really heavy really 그죠? really heavy 아니면요 아까 썼던 it's so heavy 아니면요 매우 베리도 있죠. it's very heavy 그 중에 하나가 t-o-o-2 에요. 너무 보통 약간 좀 부정적일 때 많이 쓰죠. t-o-2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정말 너무 무거워. it's too heavy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it's too heavy it's too heavy oh 정말 더워. it's too hot it's too cold 너무 추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있는 문장이요. come and see come and see come 뭐예요? 와 see 봐요. 야 와서 봐봐. come and see hey john come and see 와 잠깐 좀 봐봐. 그죠? 뭐 쉬워요. 그래서 와서 봐봐? 와서 봐봐. 생각 안 나시죠? 그냥 come and see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come and see come and see 그 밑에는요.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어디에 is it? 그건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이 it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물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물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게 가서요. 사장님 저기 여기 혹시 사색 볼펜 팝니까? 문방구 갔어요. 아 사색 볼펜 팔지요. 그럼 물어봅니다.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it? 물어볼 수 있어요. 장소요. 자 우리 막 얘기합니다. 저기 저기 가면은 아 거기 진짜 맛있는 음식점 있대. 그래?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아 그거 저기 경복궁 옆에 있잖아. 그죠? 장소도 되고요. 어떤 물건도 되고요.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요. 근데 it은 뭡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전에 맥락이 어차피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좋습니다. 따라해볼게요. where is it? where is it? 좋아요.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은요. I'm in pain이에요. I'm in pain. pain은 아픈 거 얘기합니다. 아픈 거. pain.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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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고통. 이런 거. 고통. 네. 그런 게 pain이고요. 이는 어디 안에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문장 기억나십니까? 나 사랑에 빠졌어. 사랑 love. 빠지다 뭐죠? 빠지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I'm in love. 나 사랑 안에 있어. 그죠? I'm in love. 나 문제... 나 좀 공경에 처해 있는데 문제가 좀 있어. I'm in trouble. I'm in trouble. I'm in pain 뭐예요? 나 고통에 빠져 있어요. 아 나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I'm in pain 정도 표현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I'm in pain. I'm in pain. 다음 장입니다. 오 벌써... 벌써 달려왔네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그래도 한 2, 3분 정도 빨리 달려온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요. We should go. Should 무슨 뜻이었습니까? Should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대로 반드시 뭐 해야 돼. 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어... 아니죠. Should는요. 어떤 거 하는 편이 좋겠다. 어떤 얘기 들었었죠? 어... 친구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친구 갔다 왔어요. 4박 5일로. 4박 5일로 너무 짧다. 일주일. 6박 7일. 한국에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 저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가 왔다. 야 저기... 경주. 경주가 봐. 아니면 막... 뭔가... 이렇게 막... 분단에 관심이 있는 독일 친구가 왔다. 야 저기 그러면 너 저기... 통일전망대. 그래서 저는 대부분 추천하고 싶은 곳이 제주도예요. 어... You should visit to Jeju Island. 그죠? 어... 제주도 너 꼭 가봐야 돼.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꼭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 꼭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한 제안이에요. 어... 뭐 뭐 하는 편이 좋겠어 너. You should visit. 너 제주도 방문해보는 편이 좋겠어. 그죠? 그래서 We should go 하면 야 우리 가는 편이 좋겠다. We should go. 친구들이랑 그렇잖아요. 어디 딱 들어왔는데 야 여기 약간... 막 여행 가면은 막 갑자기 막 어... 여기 로렉스 로렉스 짝퉁 시계 막 그런 거 판다고 하면서 막 문... 막 철문을 몇 개 지나서 막 홍콩 같은 데서 막 들어가요. 야 우리 We should go. 가는 게 좋겠어. 그죠? 뭐 그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하는 편이 좋겠다. We should go. 따라해볼까요? We should go. We should go.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 feel great. feel 뭐죠? 느끼다. 보통 어... 진짜 뭔가를 뭔가 먹고 막... 냄새를 맡으면서 느끼는 것도 feel 이고요. 내 몸 상태 얘기할 때 feel 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았던 친구한테 돌아오면 어떻게 물어보죠? how how do you feel? 어떻게 느껴? 몸 상태 괜찮아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 아... 나 몸 상태 장난 아니야. I feel great. 그죠? 아니면 뭔가 기분 되게 좋을 때 어... 야... 여기... 어... 사우나... 사우나 왔더니 어... I feel great. 느낌 너무 좋아. 그죠? 그렇게 몸 상태 좋을 때 뭔가 내 기분이 느낌이 막 좋을 때 두 개 양쪽 다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I feel good. 이 노래 있잖아. I feel good. 제가 잘 못 불렀나요? I feel good.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래서 I feel great. 정말 지금 상태 최고야 정도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I feel great. I feel great.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게 자유수업료 공지했잖아요. 네. 아... 이지쌤 강의 다 보고 보고 해야지 하시다가 까먹으셨을까봐 네. 제가 염치 불고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러분 정말 너무 공부... 고생 많으셨고요. 노력은 패신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복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